제 목소리가 들리기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부터 매일 밤 9시 러브 FM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저는요 DJ 감미연이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은 러브나인입니다 제가 10년 만에 다시 DJ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떨려서 사실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고요 9시가 딱 됐을 때 진짜 뒤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너무너무 떨리고 행복하고 설레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어요 다시 꼭 라디오를 하고 싶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꿈꿨던 일이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힐링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쭉 함께해 주세요 오늘 러브나인 첫 방송을 축하해 주시는 사연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려 볼게요 1198님께서 감미연의 러브나인 첫 방송 축하드려요 아이들 셋과 북적되다가 어머 9시 러브나인 첫 방송 하면서 챙겨 드리러 왔어요 앞으로 자주 드릴게요 감사해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정님 우리 남편의 우상 중에 우상 감미연 DJ 남편에게 얼른 들으라고 연락해야겠네요 회사에서 야근 중이거든요 어우 우리 민정씨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가 봐요 저는 저희 신랑이 예전에 하지원씨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TV에 하지원씨가 나오면 약간 질투가 좀 나는데 민정씨는 마음이 넓으시네 네 이상현님 미현누나 오랜만에 라디오 DJ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앞으로 매일매일 추측할게요 라디오에서 미현누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네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저만 나이 먹은 줄 알았더니 함께 먹는군요 아무튼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9시에 만나도록 해요 어깨